오늘은 다섯번째 시간인데 스케터링을 하는 뭐 스케터링이라고 꼭 할건 없구요 기타 등등의 여러가지 모델링을 하는 벽체들이 많아요 모델링을 해야 되는 벽체들도 있죠 아이디어가 없으면은 하루종일 나무판을 붙여야 되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뭐 1시간 안에도 다 끝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작업도 많이 그렇게 되고 있구요 제가 사진을 몇장 준비했는데 아이디어가 없으면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뭐 간단한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벽이네요 이런 벽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바닥도 있네요 바닥도 그런 형태고 이 벽면도 그런 형태입니다 뭐 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모델링이 꼭 3D만 모델링 하는게 아니라 2D 면을 모델링 하듯이 또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형태로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데 불규칙하게 선들이 막 가면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또 있죠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게 가장 좋을까 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여기 보이는 사각형 사각형을 이용해서 배열을 하면 됩니다 랜덤하게 배열 이렇게 하는 거죠 랜덤하게 배열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구요 아니면 모델링을 하는데 이렇게 랜덤하게 모델링을 하는 거죠 모델링을 하는 것도 순서가 이제 여러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모델링을 한다 첫번째 한 땀 한 땀 따는 거죠 불규칙하게 보이게끔 두번째는 포토샵에서 저 맵 형태에 대한 마스크 맵을 만든다 아니면 색상을 그냥 넣어서 그냥 맵을 만드는 거죠 선을 계속 그리면 되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세번째는 플러그인을 사용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중에 여러분은 세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왜냐면 오늘 내로 이 작업을 끝내야 되니까 이런게 이런거죠 시간의 제약을 받는 경우 보통은 이제 항상 시간의 제약을 받죠 저희가 이런 벽을 만들 땐 어떻게 만들까 뭐 이런 고민이 항상 작업에 앞서 들게 되죠 비슷한게 또 있습니다 여기 숫자가 있고 위에 선도 또 있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숫자 안쪽을 채우기 위한 이 라인 같은 경우도 역시 포토샵에서 1,2선을 그려서 가져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숫자를 그냥 만들고 맵핑을 이렇게 주면 되죠 맵핑을 라인을 이렇게 불규칙하게 줄 수 있는 맵을 구하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한번 만들어 놓는 거죠 불규칙하게 설마 그어 놓으면 됩니다 언제든지 쓸 수 있게 그런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맵을 알고 있다면 정말 쉽겠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정보력이 좋으면 여러분은 정보를 만났잖아요 정보력이 좋은 사람을 옆에 두거나 본인 스스로 정보력이 좋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보력이 좋은 사람을 여러분은 만난 거죠 저를 잘 활용하세요 여기 21이라는 숫자를 제가 만들었는데 에디탭을 폴리로 바꾸게 되면 한쪽 면만 같습니다 한쪽 면 저희가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 양쪽 면을 만들죠 쉘을 하게 돼도 양쪽 면을 만듭니다 에디탭을 폴리가 되면 한쪽 면만 생깁니다 알고 계셨죠 이런 거에요 기본 원리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에다가 맵을 줄 건데 보통은 얘가 벽면 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포토샵에서 써 온 다음에 맵핑을 하고 마스크 맵에 해당하는 그 라인에 해당하는 걸 넣어서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21이라는 숫자를 벽에 붙여 써 두면 되죠 근데 같은 면에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얘가 탑에서 봤을 때 y축 방향으로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아주 미세하게 확대해서 그럼 렌더링 할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구분해 낼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값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값이 여기 보면 0.065mm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벽하고 그러면 된 거예요 대신에 이 물체는 속성에서 혹시라도 모르는 그림자 라이트가 위에서 떨어지면 그림자가 늘어지겠죠 그래도 잘 보이지 않겠지만 그림자를 만들지 않게끔 하면 됩니다 캐스트 섀도우라는 것을 오브젝스 속성에서 오프해 버리면 이 물체는 그림자를 만들진 않고 그림자가 생겼을 때 그 그림자는 표시를 하는 거죠 리시브 섀도우라는 것은 그림자는 이 표면 위에 표시하는 거 캐스트 섀도우는 이 물체로 인한 그림자를 만들거나 만들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그림자 만들지 않게 되니까 얘는 그냥 로고 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으면 재질 편집기에서 재질 만들어야죠 이제 아이고 네 재질 만들 건데 맵에 보면 그런 맵은 없습니다 네 원래는 없는데 플러그인을 설치하게 되면 그런 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라는 맵이 있는데요 스크래치 스크래치 맵은 이렇게 굉장히 미세한 라인이 가 있습니다 미세한 라인은 두껍게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두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얇고 두꺼운 것의 차이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수도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 하지 않게 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각도도 정할 수 있습니다 진하게도 할 수 있죠 이렇게 저희는 진한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개수를 늘립니다 스케일을 조정하죠 더 진하게 길이를 최대치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길이를 조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앵글이 없으면 수평으로만 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그 봤던 이미지는 이런 패턴이 필요한 거고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 텍스트에는 이런 형태가 필요한 건 아니죠 이렇게 스케일을 키워서 폭을 줄이면 이런 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3dmax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타일링이 있는데요 타일링을 조정하면 0을 만들면 직선이 이렇게 가게 되죠 여기서 앵글 값을 조정하면 얘들이 꼬이게 되겠죠 그런 걸 조정하는 겁니다 이 텍스처 맵을 투명도에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재질은 흰색이나 지금 이미지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흰색을 주게 되면 흰색이 되는 거죠 저희는 감마 2.2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흰색은 216을 넘지 않게끔 줍니다 216이 최대의 흰색 그리고 보통은 200까지 190에서 200 정도까지 주면 렌더링 할 때 흰색으로 보입니다 216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볼 수가 없군요 제재를 뷰에서 볼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걸게 됐을 때 이런 패턴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스크래치 맵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맵이고요 이것뿐 아니라 응용을 잘 하시면 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불규칙한 라인들이 가는 그런 표현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도 잘 활용하시면 좋은 맵이고 처음에 봤던 이미지의 벽면도 역시 이런 걸 잘 활용하시면 이런 걸 잘 활용하시면 그런 표현이 가능한 거죠 이건 모델링이 아니다 그런 걸 판단할 수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저희가 해야 될 모델링들은 이제 여기 있는데요 인테리어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황당하게도 신발을 벽면에 수백 개 수천 개를 배치해야 될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일이 배치할 수 없고 용량이 또 크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걸 배치하는 방법들 이게 다 일맥상통한데 한 가지 방법만 알면 됩니다 지금 이 패턴을 배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벽면에 이런 접시인데요 접시를 벽면에 배치하면서 패턴을 만든 건데 이런 접시를 배치하는 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해서 쓰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배치하는 플러그인을 스케터링 플러그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멀티 스케터라는 걸 많이 사용했고 최근에는 포레스트 프로를 많이 사용합니다 멀티 스케터 같은 경우는 이제 버전별로 좀 문제가 있는 게 있었고요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렌더링 속도나 이런 게 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활용성이 더 높습니다 멀티 스케터가 좋은 점이 있고 포레스트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플러그인으로 빠지게 되면 황당하실 것 같아가지고 잠깐 이다가 빠질게요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걸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리고 벽면에 보면 이런 사인물들이 있는데 뭐 사이즈가 똑같거나 다르거나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런 거에 대한 모델링도 하고 사인을 만들면 이 튀어나오는 상태가 서로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일일이 튀어나오게 하면 됩니다 천천히 박스를 하나씩 만들어 간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랜덤하게 나눈 다음에 면을 Extrude를 랜덤하게 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사용한다 뭐 그런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두 번째를 선택할 텐데 한 번 클릭해서 그 형태가 나온다고 하면 가장 좋잖아요 그런데 일일이 박스를 그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작업 할 때도 저희한테 시간이 또 중요하니까 뭐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었고요 이렇게 나누었는데 왜 이렇게 나누는지는 툴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할 건가를 생각하고 나눈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나누게 될 겁니다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엣지를 선택하고 링 한 다음에 루프를 하게 되면 선이 선택되죠 링 그 다음에 루프 얘는 챔퍼를 하면 이런 챔퍼가 만들어집니다 이 사이 갭 때문에 지금 챔퍼를 했고요 오픈을 해버리면 갭이 생기겠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프 파이트 모델링 툴에 보면 기본으로 들어있는 토폴로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토폴로지를 잘 활용하시면 조금 전에 봤던 그 형태하고 비슷한 이런 랜덤한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점이 남아 있습니다 점이 남지 않게 하려면 이 위에 있는 걸 사용하시면 점도 같이 이렇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걸 쓰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언도를 너무 많이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없애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프 파이트 모델링 툴을 잘 사용하면 이제 이렇게 쉽게 되는 거고 이런 형태죠 끝부분은 이제 그런 형태가 가끔 이상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로 만들 건지 잘 선택하시고 이렇게 형태를 만들고 맨 끝에는 없앤다 생각하고 작업을 하셔야겠죠 엣지를 선택해서 가운데에 있는 엣지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보더를 선택하고 안쪽을 선택하게 되면 엣지에서 Ctrl-I 그 다음에 챔퍼를 다시 하면 이 부분이 열리겠죠 네 이렇게 열면 됩니다 불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삭제를 할 거고요 이렇게 삭제를 했습니다 물론 도면에서는 다 그려지겠죠 도면을 가져다가 그냥 하시면 돼요 꼭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거고 원래 처음 맥스를 시작하고 배우게 되면 이 툴도 처음에 다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냥 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모델링 두 번째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스크립트를 사용할 때 로컬 베벨이라는 걸 사용할 건데 로컬 베벨이라는 거는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옛날 스크립트예요 맥스는 옛날에 만들어진 것도 크게 문제가 없으면 실행이 잘 됩니다 로컬 베벨은 현재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이 면 면을 익스트루드 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창이 뜹니다 이 창은 로컬 베벨을 어떻게 실행할 건지를 물어보는 창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아 이거 쉽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설명드리는 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선택된 면이 있을 때 선택된 면을 익스트루드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익스트루드 할 건지를 결정만 하면 됩니다 저희는 똑같은 값으로 할 경우에는 여기다가 익스트루드 값만 입력하면 똑같은 값이 됩니다 뭐 500이다 그러면 500씩 다 익스트루드가 되는 거죠 선택된 면이 근데 랜덤하게 하겠다 그럼 랜덤하게 20에서 50까지 20에서 50까지를 랜덤하게 익스트루드를 합니다 그때 밑에 베벨이 있습니다 베벨 베벨이라는 거는 익스트루드가 되면서 그 면이 작아질 건지 커질 건지를 결정하는 건데 100%는 그냥 쭉 직진으로 나가는 거고요 값이 작아지면 안쪽으로 살짝 모이는 거고 값이 커지면 바깥쪽으로 살짝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저희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랜덤하게 익스트루드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 물체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이 물체 선택을 해줬죠 그럼 밑에 버튼이 뜹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면 이렇게 랜덤하게 20에서 50 사이에 익스트루드를 하게 됩니다 에디탭을 폴리로 컨버팅 하시면 이렇게 되죠 맨 끝에 있는 튀어나온 부분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뒤로 이동시켜서 원하는 크기를 만드시면 되고 이동시키지 않으면 축이 처음에 있는 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케일을 이용해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값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 이렇게 사진처럼 랜덤하게 튀어나온 상태를 만들 수 있죠 로컬 베벨이란 게 있습니다 옛날 분들은 전문용어로 데코부크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데코부크를 해달라고 막 그럽니다 랜덤하게 익스트루드가 된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한 번에도 할 수 있다 도면에 이런 형태는 다 그려지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작업하지 말라고 하나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이것도 역시 벽면을 할 때 스케터링하고 비슷한 느낌이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좀 복잡한 걸로 이렇게 가게 되면 깜짝 놀랄 게 있죠 식물을 벽면에 배치해 주세요 요즘에 이런 것들 많이 하기 때문에 벽면에 식물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컨셉을 잘 잡으셔야죠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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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가 약간씩 다르잖아요 네 그 형태가 다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잘 내서 몇 개가 필요한지 그런 잎사귀를 뿌려 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들은 랜덤하게 회전이 된 게 아니라 아래쪽을 가지런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이죠 이런 게 그래서 이런 벽면도 많이 작업합니다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일어나게 되죠 이런 벽면도 있네요 아까 그 봤던 거랑 약간 비슷하지만 뒤에 철심이 달려 있고 랜덤하게 튀어나오는 형태가 됐네요 막 붙여야 되는데 물론 여기 사인처럼 텍스트가 있는 것도 있지만 텍스트가 없는 것들이 더 많죠 텍스트가 있는 것들은 텍스트를 맵핑을 준 다음에 그걸 배열하면 되고 없는 것들은 그냥 없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걸 랜덤하게 배치하는 작업을 지금 지금 해 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걸 알아야겠죠 기본적인 거를 잠깐 설명하고 가볼게요 제가 사용할 거는 포레스트 프로인데요 포레스트 프로에 대해서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포레스트 프로는 프론트에 제가 서클을 그립니다 1,500 크기로 3,000이죠 밑에 제가 박스를 만듭니다 예쁜 박스 예쁜 박스 예쁘네요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 서클 안에 이 밑에 있는 박스를 막 배열할 거예요 포레스트 프로를 설치하게 되면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평면에 배치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포레스트 프로는 이 포레스트 프로는 무료 버전이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상한 게 하나 딱 걸리는데 이상한 게 아니고 3,000에 2,000짜리 나무 크기에 해당하는 플랜이 배치가 된 거예요 원래 기본으로 이 포레스트는 이 크기에 해당하는 플랜 나무를 심어줍니다 처음 버전이 플랜 나무를 쭉 배열하는 식으로 개발이 됐었기 때문에 그 버전의 기본 형태를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프론트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처럼 보이는 거고 모디파이 패널을 이동한 다음에 예쁘게 만들었던 저희 이 박스 선택해 줄게요 기본으로 되어 있는 이 물체를 지오메트리 부분에서 밑으로 쭉 가보면 커스텀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커스텀 오브젝트는 여러분이 만든 오브젝트 박스 박스가 하나 생깁니다 이게 뭘까요 이 안에 꽉 채울 것 같았는데 하나만 보이잖아요 네 깜짝 놀라셨죠 이걸 다 배치하기 위해서는 여기 포레스트에서 옵션 중에 손바닥이 나왔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디스트리뷰션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렵기도 하죠 여기 보면 이미지가 보이는데 이 이미지의 사이즈는 밑에 보시면 십만 정도가 됩니다 십만 십만 해당 십만에 해당하는 큰 플랜 형태의 맵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맵핑에 사용된 텍스처는 여기 보이는 이미지입니다 흰 점이 있는 부분에 제가 선택한 이 박스가 하나 딱 놓인 거예요 십만이라는 큰 맵핑 좌표이기 때문에 흰 점은 여기 하나인 거죠 이 삼천짜리 원 안에는 그래서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맵핑 사이즈를 줄이면 줄이면 이 맵이 줄어들면서 점이 이 안에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박스가 이렇게 맵핑 사이즈가 줄이면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건 흰 점의 위치를 바꾸면 배열이 바뀌겠죠 그 흰 점의 위치는 친절하게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다양한 형태가 있죠 흰색이 되면 꽉 차게 배열됩니다 꽉 차게 이렇게요 흰 점이 되고 제가 만이라는 유닛을 입력하니까 얘들이 그냥 다 붙어 있는 상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게 이건가요? 맞습니다 사이즈를 좀 키워서 약간 틈을 벌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사이즈를 좀 키우니까 맵핑이 커진 거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밑에 보면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드라는 게 있는데 이 그리드는 균일하게 점이 찍혀 있어요 그 균일한 점에 해당하게 배열이 됩니다 사이즈를 줄이면 이렇게 균일한 게 좁혀지게 되는 거죠 틈이 보이시죠 그리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그재그 형태도 있습니다 지그재그 유닛을 키우면 지그재그 형태로 배열된 게 이렇게 벌집처럼 보이시죠 이렇게도 배열이 됩니다 다양한 형태가 배열이 되죠 그래서 이런 균일한 패턴도 만들 수 있다 패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로 해놓고 유닛을 키워서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트랜스폼이라는 게 그쪽으로 가게 되면 트랜스폼 물체를 지금은 이 써클 표면에 박스가 딱 놓여 있잖아요 근데 이 써클 표면에서 앞으로 보내거나 뒤로 보낼 수 있는 게 트랜스폼이션입니다 미맥스를 모두 0으로 한 다음에 이네이블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는데 한쪽으로 보내거나 랜덤하게 보내지는 거죠 제가 50을 입력하면 X축 방향으로 50 범위 안에서 랜덤하게 흐트러집니다 0하고 50 사이에서 이렇게 근데 50을 똑같이 입력하면 전체적으로 50만큼씩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그 그 배열을 유지하면서 Z축으로 보내면 앞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튀어나오게 되는데 0에서 105만큼 랜덤하게 튀어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좀 전에 했던 거랑 약간 비슷하지만 D는 붙어 있지 않다 이런 거죠 근데 100만큼 튀어나오게 하고 맥스 부분도 100만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100만큼 앞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배열을 유지하면서 네 이런 겁니다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로테이션 XY축으로도 회전시킬 수 있고 Z축으로도 회전시킬 수 있는데 로테이션 이네이블을 해놓고 Z축의 회전 Z축의 회전 50 50 주면 0에서 50 범위 안에서 랜덤하게 회전됩니다 45 를 주면 45만큼 이렇게 랜덤하게 회전되겠죠 360 360 를 주면 360도 범위 안에서 랜덤하게 회전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똑같은 회전을 갖고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런 거죠 만약에 똑같은 식물 하나를 배치했어요 식물이 배열된다면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식물이라고 생각하면 감이 안 오시죠 식물 하나 불러오죠 어떤 걸 불러올까요 제가 식물을 하나 불러왔고요 이 식물은 박스의 옆에 놓을게요 나뭇잎이에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나뭇잎인데 이 나뭇잎을 박스와 바꿔보겠습니다 순식간에 바꿀 수 있습니다 포레스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옵션에서 지오메트리 저희가 박스를 선택한 곳입니다 여기서 아래쪽에 보면 선택되어 있는 박스를 조금 전에 불러왔던 나뭇잎으로 바꾸면 됩니다 나뭇잎이 이렇게 배치가 되죠 랜덤하게 회전됐죠 옆에서 보면 옆에서 보면 나뭇잎으로 하니까 훨씬 더 좋네요 사실감 있고 일단은 박스로 했을 때 보다 더 벙벙하게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좀 줄여 보죠 이렇게 보이네요 트랜슬레이션에서는 로테이션을 조정하면 됩니다 디스플레이에서는 원래 디스플레이 자체가 이렇게 어떤 범위를 넘어가면 갑자기 얘를 뷰포트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런 플랜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또는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뭐 박스로도 만들 수 있죠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뷰포트 속도 메쉬로 해놓게 되면 배열된 상태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뷰포트 는 늘어지겠죠 네 그걸 생각하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왜 이게 이상하게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디스플레이 쪽으로 가시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트랜슬레이션에 가면 저희가 회전된 상태를 볼 수 있었는데 로테이션을 오프하게 되면 한쪽 방향을 바라보는 나뭇잎이 배열됩니다 신발을 배열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신발을 배열했을 때 이렇게 배열이 됐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배열이 옆으로는 폭이 이렇게 되잖아요 남잖아요 그래서 디스트리뷰션 맵에 보면 xy축이 있는데 xy축이 지금 락이 걸려서 똑같이 배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는 폭이 더 더 좁혀져야 되니까 밑에 있는 락을 풀고 위에 넣었던 것보다 낮은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요 아주 균일하네요 신발을 배열했다면 이런 느낌일 거예요 이제 불규칙하게 만들어 볼게요 트랜슬레이션에서 xy축이 위치가 너무 균일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20 y축도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 랜덤하게 이동을 하겠죠 애들이 네 아주 약간씩 이동합니다 로테이션도 로테이션도 z축에서 360도를 회전시키면 이렇게 되니까 20도만 회전하는 거죠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20 사이에서 다만 거의 아래쪽에서만 왔다갔다 하는 이런 배열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나뭇잎을 배열한다면 벽면에 그래서 이렇게 서로 약간씩 다른 것 같은 나뭇잎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사실감을 주기 위해서 스케일이란 걸 사용하죠 원래 사이즈를 100%로 봤을 때 이 사이즈들이 지금 너무 균일하니까 더 가짜 같잖아요 그렇게 균일하게 똑같이 자랄 수가 없으니까 스케일을 선택하게 되면 80 작은 건 80%에서 큰 거는 120% 까지가 나옵니다 얘를 좀 더 조정해서 50%에서 150% 까지를 결정하면 더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이 됩니다 이제 폭만 줄이면 되겠네요 더 조밀하게 약간은 겹치게 이렇게 해서 벽면 나무가 심어진 벽면을 한 번에 만들 수 있습니다 뷰포트가 느려진게 보이시죠 그래서 디스플레이에 가서 얘들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형태대로 빽빽하게 만들어졌잖아요 디스플레이를 박스 형태로 보이게 하면 됩니다 굉장히 빨리 되죠 이렇게 해서 배열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포레스트 프로입니다 평면에 배열을 하기 때문에 라이트 버전을 사용하셔도 돼요 이런 건 똑같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배열을 하는 상태 만약에 이제 조금 전에 봤던 그런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모델링으로 플랜이 있습니다 탑에서 플랜을 하나 만들죠 너무 크지 않게 이름표처럼 만들고 측면에서 보면 다리가 필요합니다 다리는 라인으로 만들죠 여러분 아무거나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플랜이 두께를 좀 가져야겠네요 라인도 여러분은 이렇게 맞추실 거예요 그죠 렌더링에서 렌더레이블 밑에를 받쳐 줘야 되니까 이렇게 만드실 거고 스플라인을 복사하겠죠 이때 보면 스플라인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죠 얼라인 명령으로 프론트에서 Z축만 센터로 맞춥니다 그러면 바로 물체에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들어오면 스플라인을 이렇게 해서 다리 부분을 만드는 거죠 얼라인으로 다시 센터를 X축 센터로 맞춥니다 정중앙에 들어오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 판 네 이 판이 중요하잖아요 얘가 주인공이고 얘는 이제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판에다가 에디테블 폴리 어테치로 얘를 합쳐 줘야 됩니다 라인은 옆에서 만든 거고 이 판은 탑에서 만든 거잖아요 축이 다르기 때문에 판이 우선이 됩니다 어테치 하실 때는 항상 어떤 물체가 우선인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어테치를 하시면 돼요 나머지 물체를 어테치 하셔야 됩니다 이제 포리스트를 선택하고 이 판만 선택해 주면 되겠네요 이 다리를 좀 더 길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배열이 돼야 되니까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니까 이렇게요 뒤에 보이지 않는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뒤까지 딱 맞출 필요는 없으니까 오브젝트만 바꿔 보겠습니다 지오메트리에서 이물체로 바꾸게 되면 이물체가 미친듯이 배열이 됐네요 디스트리뷰션 맵에서는 랜덤하게 배치 할 거니까 랜덤하게 혹은 그리드를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선택을 하고 xy축의 배열은 랜덤하게 뭐 이렇게 락을 걸어서 한번에 보고 나중에 조정하는 걸로 하죠 사이즈 트랜슬레이션 위치 바꾸는 거 없고 회전도 없고 스케일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디스트리뷰션 맵에서는 다시 랜덤하게 그냥 해놓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그 형태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디스플레이에서는 메쉬 형태를 보이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앞뒤로 튀어나오게 하면 되겠네요 이제 트랜슬레이션 xy축으로도 이동하시려면 이제 이동하시고 앞뒤로 튀어나오게 하려면 랜덤하게 엑스트로드 하시면 되니까 Z축으로는 이렇게 한쪽을 0에서부터 100까지 튀어나오게 하면 그 사이에 이렇게 랜덤하게 튀어나오면서 서로 겹치지 않게끔 형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디스트리뷰션 맵에 보면 아래쪽으로 쭉 올리면 각각의 물체들의 충돌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물체가 서로 얘를 100%로 생각하고 100% 안에 다른 물체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선택을 하시고 뷰포트에서도 보이게끔 아래에 프리뷰 온 뷰포트 선택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서로 겹쳐지지가 않죠 근데 넘나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약간은 겹쳐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 반지름을 살짝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살짝은 이렇게 살짝은 겹쳐지는 배열이 됩니다 높이 방향으로 배열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는 xy축을 따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더 좁히면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서로 겹치는 것을 저희가 체크했기 때문에 너무 겹쳐지지 않는 범위에서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저희가 사진으로 봤던 이런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스부터 와서 식물 배열을 해보고 이런 싸인물도 배열해 봤죠 비슷한 과정입니다 그게 여기에 이제 만약에 뒤에 면이 곡선이다 뭐 이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가 정식 버전하고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되는데 플랜을 하나 만들고 이 플랜 위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플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플랜이 이렇게 이렇게 있을 경우에 저걸 이제 서페이스라고 하고 포레스트에서 만든 이 배열 상태를 저 서페이스에 배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페이스라는 옵션으로 가게 되면 표면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 눌러서 표면을 선택하게 되면 이 물체들이 표면에 가서 앉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 표면에 노말 방향 표면이 가지고 있는게 이렇게 회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면에 있어 보이는 대로 그대로 그대로 가서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근데 노멀 방향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물체가 가지고 있는 노멀 방향대로 배열된게 회전이 됩니다 이렇게 회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배열이 가능합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제가 이걸 약간 수정을 해 보면 이렇게 수정을 하면 바뀌지 않아요 네 지금은 바뀌지 않습니다 포레스트를 선택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서페이스에 가서 서페이스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두 개로 되어 있는게 업데이트 버튼인데 업데이트를 해야지만 다시 그 바뀐 표면 위에 가서 계산을 하면서 붙게 됩니다 불필요한 계산을 계속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배열할 수 있다 지금 보면 이제 표면에 저희가 플랜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라인들이 안쪽에 다 숨어있게 되는데 트랜슬레이션에서 Z축 방향으로 밀어주면 됩니다 여기 Z축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좀 더 밀어주면 됩니다 처음 기본이 100만큼 나오고 100만큼 다시 밀거면 200을 이렇게 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표면에서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상태 이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좀 더 길면 좋다는 겁니다 뒤에 묻혀 있는 건 상관 없으니까 근데 튀어나왔는데 이게 떠버리면 만약 뜨는 게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때는 Z축을 좀 조정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물체를 벗어나지 않게끔 하면서 랜덤하게 튀어나오게 하고 지금처럼 너무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면 아까 충돌 체크한 디스트리뷰션 맵에서 디스트리뷰션 맵에서 반지름을 좀 조정해서 너무 겹치는 부분은 없게끔 해 주시면 문제 없이 배열이 됩니다 예쁘게 배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그리고 사진의 그 형태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은 여러 장 준비했는데 나중에 더 어려운 걸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쉽게 운동화도 그만 배치할 수 있고 이 접시도 이걸 배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응용을 잘 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식물도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나뭇잎이 Z축 방향으로 잘 서 있는 걸 몇 개 준비한 다음에 서로 다른 거 다른 것들을 그냥 배치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 드렸고요 이 배치된 거를 나뭇잎으로 잠깐 바꿔보는 것만 하고 강의를 마무리 할게요 나뭇잎을 이렇게 몇 개 준비했죠 물체를 머지하게 되면 장면으로 이렇게 불러와야 되는데 여러 개의 물체가 가져왔을 경우에 지금 13개가 왔는데 이 멀리 있습니다 이거를 이동할 때 보통은 이제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얘를 그룹으로 만들어서 놓고 얼라인을 하면 그룹 상태가 얼라인이 딱 되면서 어떤 물체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빨리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을 클리어하면 되죠 언그룹 그럼 다시 풀리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은 작업합니다 여기에 식물을 바꿔보죠 지오메트리에 가서 식물을 한 번에 바꿔야 되잖아요 얘를 없애고 예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 식물을 한꺼번에 선택하기 위해서 리스트에서 식물들을 쭉 가져오면 됩니다 여기 있죠 여기까지 식물들이 딱 배열이 되는데 좀 전에 그 창은 뭐냐면 이게 식물들인데 이렇게 점점점으로 해서 식물 형태를 보여줄까 예를 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물체들이 배열 됐기 때문에 위에 있던 플레이는 삭제 나뭇잎만 배열됩니다 디스플레이에 가서 보면 포인트 클라우드 라고 조금 전에 떴던 창이 이겁니다 이걸로 보여줄까 제가 예를 한 거니까 이걸로 보여준 거고 저희는 그냥 심플하게 보면 되거나 아니면 메쉬로 보면 되죠 그럼 이제 무거워지지만 이렇게 식물이 제대로 된 배치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배치해 놓고 조금 전에 조정했던 여러가지 중에 xy축 뭐 조정 이거 해서 좀 더 사이즈 줄이고 빽빽하게 배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에선 이 벽면에 배치되면 되니까 따로 움직임을 조정하지 않고요 Z축도 조정하지 않습니다 옵션만 꺼버리면 되고 로테이션에서는 xy축으로도 마이너스 5 정도는 회전하는 게 좋습니다 식물이니까 마이너스 5 5 정도 하고 Z축으로는 360만 입력하면 됩니다 Enable 이렇게 해서 회전을 하게끔 합니다 랜덤하게 회전이 되는데 이게 이제 아래쪽을 보면서 크는 거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15도 여기는 그냥 15도 이렇게 해 놓게 되면 좀 더 네 보기가 좋은 상태가 되죠 디스트리뷰션에서 왜 이렇게 좀 아직도 덜 빽빽할까 아래쪽에 저희가 체크했던 충돌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돌을 없애버리면 더 많아지죠 네 그런 거에 대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식물은 벽에 이 정도는 배치가 돼야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할 수 있고 장면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배치가 잘 됐다고 하면 일단 디스플레이를 박스 형태로나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됩니다 피라미트 형태 이렇게 배열된 걸 볼 수 있죠 렌더링을 걸면 이제 나오는 겁니다 V-Ray 라이트를 예쁘게 만들고 타겟을 켜서 라이트가 식물을 바라보게 하면 되겠죠 위로 올려줍니다 그냥 심플하게 렌더링 해 볼게요 스팟 라이트처럼 보이게 여기서 디렉션화를 0.45로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테스트 렌더 세팅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쓰는 V-Ray 버전은 2.5 버전입니다 프레임 버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옵션 체크하시고 이미지 샘플러에서는 이대로 그냥 갑니다 컬러 맵핑에서는 리니어 멀티플라이어 값 감마 2.2 서픽셀 맵핑 클램프 아웃풋 체크해 둔고 GI에서는 세컨드리 바운스를 라이트 캐시로 일레디언스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테스트 옵션입니다 라이트 캐시는 500 이거 기본값으로 이렇게 뜨게끔 세팅해 놓은 겁니다 테스트를 하기 위해 항상 나머지 세팅에서는 시스템에 있는 다이나믹 메모리 리미트만 0으로 바꿔 놓으시면 됩니다 렌더링 맵핑은 없어요 어둡게 렌더링 되는데 아직은 좀 더 듬성듬성 하네요 그것만 이제 고치시면 됩니다 선택해서 프레스트가 한번 선택하고 모디파이 갈 때 약간 오래 걸리는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쳐 놓고 라이트 값을 좀 더 높이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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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재질만 주고 뭐 형태나 이런걸 잘 잡으면 사진처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해 보시고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스물체 몇 개를 가지고 배열을 한 것이기 때문에 렌더링이나 장면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스케터링이라는 걸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모델링을 하실 때 뭐 시간적인 거나 아이디어나 이런걸 좀 고민해서 박스로 일단 연습해 보시고 다른 물체를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서 배열해 보시는 걸로 스터디를 이렇게 조금씩 넓혀 가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해보시고 접시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배열해 보시고요. 이거 지금 똑같은 방식이라고 얘기는 드렸는데 약간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배열할 때 로테이션이나 지그재그 형태로 배열하면서 이쪽은 겹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x y 측으로 배열되는 그 밀도를 잘 조정하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에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